이희준의 비하인드 pressing will you check? will you see? not like it 수산역적 살고 있는거죠? 수산역적 살고 있는거죠? 지금 몇살로 등장하신거에요? 65세 65세 같아? 젊어 보이지? 65까지는? 50대 어떡해? 근데 진짜 주름이 다 생겼어 여기 살을 계속 접게 근데 계속 접게 해놓으니까 생기더라구요 생기더라구요 밥 먹으러 갈까? 밥 한 커피 마시고 오빠는 주로 뭐 드세요? 나? 딸기 라떼 뭐 먹을까? 골라 빨리 오빠 딸기 라떼 주세요 딸기 라떼도 먹고싶고 초콜릿 라떼도 먹고싶고 촬영할때 무조건 들어 먹어요 오빠 너무 의외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거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거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저 요즘 저것도 많이 먹던데요? 얼음 박카스 사이다 저거 아 맞아맞아 딸기 라떼 딸기 라떼 딸기라떼 드릴까요? 네 시럽 많이 넣지 마세요 네네네 이것도 아끼고 입술 맛있긴 아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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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있긴 있어야겠다 아 그래 추워 나 대사배 오고 있을겠네 자리 맞게 안 맞으면은 안 펴주시면 안 펴주시면 안 펴주시면 안 펴주시면 안 펴주시면 안 맞으면 내가 몸을 맞출게 zenr 이거 한 번 더 쓰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께요 카페 라떼 아이스라떼 하나 가게뭐 가사가 이렇게 펑했네 қctv 나 거기다가 한 앞에 씻겼면 아, 땡큐 지금 못 마시겠어, 세 잔 마셔가지고 쭉 굴고 나오니까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 재밌다고 해서요? 정답이요 아, 또 빨리 정, 정면으로 왔는데 그거 딱 떼고 실장의 얼굴 한 번 잡아줘 아프겠다 우리 밥알 마지막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줘 어디서부터 시작해줘 어디서부터 시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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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큐 아프고루 족공 찌개 소금 찌개 허가 쪽으로? 네, 따로 면 딱딱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야, 가볼게요. 잠시만요. 딸기는 잘 섞어요. 마지막 부분은 너무 다 알 수가 있거든. 충남 논산 딸기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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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